수출이 확대되고 농가소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딸기를 고소득 장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존 품종보다 경도가 높고 단단하며 유통과 수출이 유리한 품종이 소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기술화는 최근 칠곡군 양목면 베리파파 베리맘 농가에서 연구개발사업 딸기 중간진도관리와 수출유망품종평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평가회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담당자와 딸기재배 농업인 등이 참석해 수출 확대를 이끌 차세대 프리미엄 품종을 선발하고 특성을 조사했습니다. 선발된 품종은 25g 이상 대과 비중이 92%로 생산되는 딸기로 균일성이 우수하며 경도는 알타킹 품종보다 6% 더 높고 향기가 좋아 프리미엄 수출용 딸기로 특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알타킹은 25g 이상 대과 비중이 73%로 서량보다 17% 높아 큰 과일을 선호하는 홍콩, 태국, 베트남 등에서 각광을 받아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용습도 농업기술원장은 이번에 선발하는 유망개통을 딸기 농업인, 수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K딸기 대표 품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